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자연입니다. 국내 증시 다행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양대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 강하게 들어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도 정말 많았지만 하락했던 종목도 많아서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핫했던 섹터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OLED, 원전 그리고 신규 상장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폰 16 출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다음 주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OLED 섹터가 정말 강하게 시세를 냈습니다. 풍원정밀, BH가 오늘 16% 급등했고요. LG 이노텍도 견주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35% 강세 마감했습니다. 아이폰 출시 앞두고 이런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접근해 봐야 할지 잠시 후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주에 또 호세가 나왔습니다. 탈원전 폐기 줄 잇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7년 만에 탈원전 폐기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 원전주들 그렇게 큰 시세는 내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또 일정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원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만 엇갈린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아이스크림 미디어 오늘 신규 상장했는데 29%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마감했고요. 반면에 M8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안가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ENCEL 역시도 오늘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신규 상장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또 잠시 후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세 가지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슬희 대표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애플 관련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OLED 관련주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이슬희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폰 출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관련주들의 접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신제품 발표일은 9월 9일 오전 10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0일 오전 2시가 될 텐데요.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관련주 접근 방법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관련주들 보면 그동안 이제 과대인학폭이 굉장히 좀 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모멘텀이 일단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신규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굉장히 이런 좋은 자리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오늘을 필두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시세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좀 기대를 걸만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월 달에 또 이제 삼성 갤럭시 폴드의 슬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기도 하지만 좀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폰 쪽이 저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쓰시던 분들은 계속 쓰시거든요. 어느 정도 좀 매니아층이 있는 부분들이고 또 지금 이제 아이폰 관련해서 또 교체 수요 시기가 점진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두 가지 다 섹터 아울러서 좀 보셔야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갤럭시보다는 아이폰 쪽에 좀 승부수를 던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네 달이죠. 9월 10일쯤에 좀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그 전까지 모멘텀 가져가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단순히 이제 테마성으로 보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조금 더 중기적 관점에서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게 단순히 뭐 이제 출시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관련 부품주들의 어떤 생산량 확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도 당연히 이제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뭐 하반기 그리고 이제 내년 초까지는 대부분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조금 길게 보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상에 좀 너무 반영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좀 부담이 없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아이폰 관련주로서는 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이노테 그리고 BH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이제 가치적인 부분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BH 같은 경우엔 이제 맞는 저평가주죠. 근데 오늘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이 10% 이상 이제 또 시세를 좀 분출해줬다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은 이런 기대감들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짧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보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일정매매로 짧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주가 저점의 위치에 있다. 오늘 두 자릿수 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라는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뭐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도 돌더라고요.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좀 순환매가 가능할까요? 네 지금 워낙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그로 인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폰 16이 얼마나 팔리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아이폰 16은 어떻게 보면은 애플에서 처음 출시하는 온디바이스 AI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성형 AI 기능 이런 부분들이 지금 탑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아이폰 15라던가 14 이러한 이전 모델을 쓰시던 분들이 과연 iOS 18 업데이트를 했을 때 그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아이폰 16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iOS 18에서 업데이트 됐을 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그 생성형 AI를 기존 모델에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여부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아이폰 16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수요 자체가 얼마일지는 뭐 지금 예상치는 되게 높게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뭐 아이폰 옛날 모델들은 대부분 다 이제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체해야 되겠다. 그렇다 한다면 결국에는 교체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급을 더 늘어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근에 보시면은 반도체 수급들 빠지면서 2차전지라던가 바이오 쪽에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최근의 흐름 자체가 8월달 특히 좀 그랬습니다. 외부 이슈라던가 이벤트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아이폰 공개 그러니까 9월 9일날 공개를 할 때도 맞춰서 그 전후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주가 자체가 굉장히 못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평가를 받으면서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바이오라던가 이런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MBDA 주가도 회복력이 좀 더딘 상황이고 반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9월달 넘어가면서 이제 그 부분 부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수급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금 이벤트 가장 빠른 시일에 올 이벤트가 있는 이런 OLED라던가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이폰 관련 주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사실 BH 저렇게 급등 나온 이유도 일화 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월이 바뀌는 그런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이날 하필 외국인 기관들의 그런 수급들과 함께 지금 저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아이폰 출시에 맞춰서 이 부분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봐더라도 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중장기로 봤을 때도 추가 상승 여력은 지금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이런 OLED라던가 아이폰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 주들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 지금 안 그래도 유튜브 채팅창에서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BH 자화전자 같은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잡아본다면 좀 잡아볼 만한 종목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이쇼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사실 지금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LG 노텍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너무나 또 무겁다. 조금 나는 중소형주 원한다 그러면 덕산 네오룩스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LG 노텍은 역시나 지금 아이폰의 어떻게 보면 대장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우리 8월 5일날 블랙몬데이 때 이후로 이게 주가가 회복 수준이 아니라 거의 회복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정고점이었던 30만원 부근 때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LG 노텍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그러니까 차량용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사업도 하고 있고 물론 매출 자체가 애플 향 매출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율주행 사업과 차량용 전장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자율주행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저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BH라던가 덕산 네오룩스라던가 중소형주처럼 그렇게 변동성이라던가 상승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LG 노텍 같은 종목 한 종목을 안정적으로 들고 가시면서 30만 원 이상까지 노려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LG 이노텍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타픽 종목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OLED 섹터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원전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팅상에서 원전 관련주들 시세가 왜 이러냐 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체코 특사가 다음 주에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이슬이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업 일정부터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7월에 정말 대형 호재가 나왔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해서 정말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원전 관련주들 조금 재료 소멸로 보여지면서 밀려나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이슬이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체코 특사가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멘텀하고 원전 관련주 다시 한번 달려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기대감하고 우려감이 반반 섞여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그 부분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의 협의가 원만히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직접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원전 관련주도 같은 경우에 진작에 지금 시세를 냈어야 되는데 결국에 웨스팅하우스에서 발목을 잡는 바람에 어떤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그 체코에서는 또 이제 우리나라 원전을 또 수주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력하게 이제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프랑스 쪽이 원전 강국이었습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기술력은 지금 비슷한데 사실상 가격은 이제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이제 반값 정도도 안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기간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한 개 설치하는 데만 거의 뭐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거 바카라 때도 사실 이거를 시간을 3년 정도로 좀 단축을 시켰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체코에서 보는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웨스팅하우스에서 자기네도 원전 기술을 우리가 뺏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수출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산업을 봤을 때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은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때 와서 이제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들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뭐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실험 매물 정도는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원전 관련 주도를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기대감을 갖고 이제 보시되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겠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이렇게 의견 정리해 주셨고요. 이지호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내년에 3월 본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과 프랑스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가 원천 기술을 썼다라면서 한국수력 원자력에게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부장님 내년 3월까지 좀 잡음이 없이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지금 설계를 위주로 하는 기업이고 저기서 시공할 능력이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입장에서는 약간 살짝 배가 아픈 느낌이랄까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우리도 같이 가자 이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니네 시공 못하는데 왜 굳이 끼려고 그래? 이거 우리 기술인데 지금 이런 게 대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선정 최종적으로 선정될 게 결국에는 물론 설계도 중요하지만 그런 원전을 수입하는 입장, 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잘 지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원전을 잘 시공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잘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저기 독자적 기술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도 같이 가자, 숟가락 같이 올리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업 대 기업이 풀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부랑도 긴박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관여하는 사업이라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감히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해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체코에서 총리가 방안을 한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이런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뭐 체코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한국에서 하는 걸 좋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원전주들이 좀 기대감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아직 최종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은 역시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원전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겠다 한다고 한다면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이제 뭐 내년에 최종 협상이 나기 전후로까지도 보시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은 모아가시기에 괜찮은 가격대다 왜냐하면 그때 이슈 나오고 나서 지금 상승 이후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원전주들 한번 보셔도 좋을 건데 다만 이제 그런 외부 뉴스라던가 뭐 이슈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에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 혹시 수출길이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불안감들이 또 엄습해온다고 한다면 또 여기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시청자분이 원전이 진짜 어려운 종목인 듯 이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원전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금씩은 분할 매수 가능하나 이슈들은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정말 뜨겁게 들어왔습니다. 상장만 했다 하면은 더블, 떠더블까지 갔었는데 이스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상장하자마자 녹았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모가도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너무 공모가가 높았던 걸까요? 우선은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약간 좀 고평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서 약간은 만약에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조금은 신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그 이제 일반 교육업들 우리가 상장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메가스터디도 있고 메가스터디 교육 이런 기업들과 평균 이제 그 가치를 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비쌉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오늘 조금 과하게 좀 빠진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보면은 사실상 이제 바이오주들이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런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저는 이제 신규 상장한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그 상장 기업들 대비해서 뭔가 보여준 게 많이 없는 이런 좀 기업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섣불리 좀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뭐 이제 실적을 한 분기 정도는 체크를 해보신다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에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으면 뭐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리바운드 정도는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이제 시세를 이어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오늘 이런 주가에 대한 향만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투심 악화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 상장을 했을 때도 그 이제 대주주의 보호의 수물량이 풀리면서 그때 당시에도 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우려감들이 이제 미디어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퍼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흐름을 보시면서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핫했던 3가지 이슈들 정가에 봤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여러분들 종목 고민 많이 보내주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